안 외롭죠? 외로우셨던 분들 손 한 번 늦게 들어주세요 있구나 그러라고 쓴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외로운 시기 다 지났어요 미친듯이 뭐라.. 잠시만 네 저희 이제 곧 물러가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더 하고 싶은데 이 연기 그만하죠 뒤에 뒷팀 이제 정말 저희도 오랜만에 뵙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 디아블로 선배님들이 오늘 자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셔서 디아블로 또한 트랜스픽션 그리고 퀴아 그리고 톡식 퀴아 네 어쨌든 여러분 저희의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고요 다음 무대 수실 선배님들 공연 정말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밴드 톡식이었고요 두 곡 연달아서 인지 더 나잇과 커피숍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꺼질게요 네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인투더 나잇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바디 에브바디 붙여 heads up 로스 지진 부처 도와주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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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